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기업을 집중해서 조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TB 네트워크 김창규 대표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인 KTB 네트워크가 이제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KTB 네트워크의 대표이사 김창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는 81년도에 설립이 돼서 한 40여 년 동안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울러스 이번에 12월 6일 날 저희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또 우리 기관 투자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간단히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좀 낯설기도 할 것 같아요. KTB, 벤처, 캐피탈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좀 간략히 역사도 좀 말씀 주시죠. 네, KTB 네트워크는 1981년도에 공기업으로 과학기술부 자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벤처 투자라는 개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벤처 투자의 효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민영화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1988년도에 저희가 미주 사무소를 처음 개소를 했고 2006년도에 중국 사무소 개소를 해서 글로벌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가 거의 국내에서 처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종업계 벤처, 캐피탈 회사가 상당수 있잖아요. KTB 네트워크만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가 지금 40년 업력으로서 현재까지 청산한 펀드의 수익률이 19%를 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전년도까지 업계 평균 청산 수익률이 4%대 정도 되고 있음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펀드 운용 회사들의 기본 수익률이 8%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평균 수익률이 그거의 2배를 넘기 때문에 평균 펀드들의 성과보수가 꾸준히 창출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려서 제일 중요한 심사역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넘는 분들이 보통 11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및 상해사무소를 직접 국내 직원들과 같이 교류를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딜소싱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KTB 벤처 캐피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보니까 배달의 민족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토스도 하시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배달의 민족과 토스를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현재 엑시트를 완료한 것은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2014,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한 23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작년도에 잘 아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4조 8천억 밸류의 M&A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29억 원을 회수를 해서 원금 대비 멀티풀이 27배에 달하고 있고요. 토스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현재 진행 중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도 시리즈 A 250억 밸류에 투자한 이후에 총 한 4번에 걸쳐서 112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스는 현재 고잉원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평가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올 초에 펀딩한 밸류가 한 8조 정도 되고요. 상대가치 기업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한 20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면 향후 수익 정도를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오늘 또 깊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마마무하고 오마이걸 소속사인 오늘 RBW가 상장됐습니다. 저희가 그게 25억 정도 해서 3천 원 후반대 저희 원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의 2배가 돼서 장중 따상도 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원금 기준으로는 10배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관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 성과와 더불어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실까요? 해외 투자는 저희 회사가 업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미국 사무소를 내서 2000년도에 법인화 했고요. 2006년도에 상해사무소에 저희가 진출을 해서 저희가 통상 10억 불 이상의 벤처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유니콘 투자를 한 실적이 월등합니다. 미국 법인회 같은 경우는 오리스 헬스케어라고 서지칼 로보틱스 하는 프레드 모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존슨앤존슨의 M&A가 돼서 큰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버클리라이트라고 그 회사는 세포배양 플랫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작년도에 나스닥에 상량이 돼서 저희가 11배 정도 멀티플로 엑시트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 포트폴리오는 샤워펑이라고 나스닥에 상장된 전기차 업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 회사도 멀티플로 한 4배, 5배 정도로 엑시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원인 업체는 홍공증시에 상장된 칼스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칼스젠은 카티를 이용한 면역항항제 개발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평가이익이 2천억 이상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의 넥스트 플랜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진출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국내 최초로 노브로커라고 부동산 프랍텍 하는 회사를 저희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트레일 그다음에 그로퍼스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투자했는데 특히 그로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하고 공동 투자를 했고요. 트레일은 저희가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초기 투자 벌써 3번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재 마켓캡이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으로 9억불 정도 저희가 거기 지분을 한 12%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하고 해외 비율이 6대 4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지금 좀 유동성 관계로 해서 밸류에이션 이슈가 좀 있으면 해외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서 이렇게 밸런싱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6이고 해외가 4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벤처캐피탈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1977조 달러 약 한 억 달러 한 2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한 16% 정도 되거든요. KTB도 거의 거기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회한, 평균 번호라는 상회하는 회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작년 저희가 단기 순위이 358억 정도 저희가 시현했습니다. 그런데 358억이 작년에 거의 어깨 수위 수준이었고요. 금년도도 지금 3Q 현재 631억의 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RBW라든지 그리고 상장 대기 중인 그랩, 동남아가 우보라고 그러죠. 그랩하고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두 개가 또 상장 대기 중이어서 올 연말까지 생각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KTB 네트워크가 12월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 예측도 들어가고요. 상장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총 2천만 주 정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지금 5,800원에서 7,200원입니다.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은 11월 29일, 30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인데 일반 투자자 청약은 12월 6일, 7일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액면가 발행가를 보니까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양호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수익을 이렇게 잘 내고 있는데 조금 액면가가 500원 그러길래 제가 좀 고개를 갸뚱하거든요. 처음부터 좀 고액 전략으로 가서 한 5천 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언뜻 드는데 일반 공모, 국민들을 위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동정업계가 상장된 업체들이 한 6,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저희 투자업체들도 대개 한 500원, 액면 500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밸런싱 맞추는 차원에서 500원 정도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투자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우버 같은 택시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상당히 다양한 캐파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앞으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전년도 벤처 캐피탈 협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투자 비중이 높은 데가 ICT 서비스 플랫폼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은 바이오 업체들입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지금 모바일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 두 개 분야가 향후에 계속 유명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컨텐츠 부분, 메타버스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부분이 상후에 좀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카카오뱅크, 또 유출펀드 경쟁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벤처 캐피탈하고. 잘하면 천사 투자가 되고 잘못 보이면 벌처 투자가 되어버리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경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피투자 회사 간의 경쟁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핀테크라는 것은 파괴적 혁신을 하는 기업들이고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제도와 바침화해 주는 게 국가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글로벌 공정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게 마중물을 넣어주는 초기에 씨드라든지 스타트업 자금을 저희가 에코티로 론이 아닌 에코티로 저희가 잘 마중물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말고 저희 같은 동종업계에 VC들이 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체 투자 업계를 보게 되면 블랙스톤이라든지 KKR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높은 상대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장된 업체들이 AUM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부터 시작으로 저희는 AUM이 1조 1700억이 넘기 때문에 AUM이 커지면 안정적인 매니지먼트 피해를 받고 그리고 유망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다른 기관 투자 분들도 VC 섹터도 향후에는 유망한 대체 투자 섹터구나 라는 쪽으로 좀 인식의 변화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조명 초대서 KTV 네트워크 김창규 대표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